Q. A.B.6 Q. A.B.6 인사드리겠습니다. 둘, 셋 안녕하세요. A.B.6입니다 수고하십니까 수고하십니까 2023 A.B.6 월드투어 퓨처에 오신 우리 태국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인사드렸구요 네 자 자 자 여러분 처음 곡부터 열곡 Q. A.B.6 수고하십니까 Nirvana 설워드리겠습니다 비상대로 아 예 와 수고하십니까 승무역 너무 많습니다 저희도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네 저희 태국은 아마 1년 만에 다시 방문했을 것 같아요 네 아 저희 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 코로나 때문에 태국에 같이 보셨었잖아요. 그리고 그 때에 태국에 같이 보셨었잖아요. 오늘 공연 분위기 어떤 것 같으세요? 어 사실 그 뒤에 한 번 왔었는데 그쵸, 그쵸, 그쵸 진짜 제가 아쉽게 말한 것 같아요. 네, 왔었는데 또 이렇게 저희 콘서트로는 저희 모두가 처음 보는 거니까 그쵸 그쵸 그 방금 더 좋아해 주시고 너무 열정적으로 즐겨주시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. 그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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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가 개인 인사는 아직 안 했죠 그쵸 아 근데 아직 탁 Thai 아이디에 오는 거에요? 네, 개인 인사는 해볼까요? 네 네 동현이 먼저 사완이 동현 남캅 통 킁 층 엠이 터쿨 터쿨 웅 인디티 다이루 자크라 퐁 퐁 날락 메이와이 소 니카 아 롱 태위나카 바로 이 죽여줘 퐁 퐁 퐁 퐁 퐁 퐁 퐁 사완디카 구진입니다 아 구진 추어이 땅 따라왔디 땅 따라왔디 땅 따라왔디 땅 따라왔디 땅 따라왔디 네 다시한번 와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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